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미치게 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의 정책에서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재선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의 흐름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로는 조선소 이슈가 있는 MRO 사업 관련 조선회사들, 생물보안법 이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회사들, 그리고 반던핑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 중에서 반던핑 관세 이슈와 관련하여 중요한 타임라인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카도르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제 반던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대 관세 부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기업의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이번 최종 판정은 경쟁국과 대비 낮은 수준으로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최대 376.85%, 멕시코 82.03%, 콜롬비아 39.54%, 베트남 41.84% 등의 덤핑 마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반던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 국제무역위원회의 미국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성공 투자하길 바랍니다.